마태복음 16장 18장에 두 번이 나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을 참 뭐 그냥 이보금서 저보금서도 아니고 한 보금서에서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그냥 강조인지 아니면 다른 까닭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또 두 말씀 다 이 구절이 나오는데 무엇이든지 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건지 제가 오늘 질문에 내용이 많은데 하나 더 이러한 사이비들도 이 말씀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권세와 축복을 위임하신 거거든요. 그 시작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 복음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교회에게 이 복음을 위임하시면서 이 교회에 권위를 주세요. 이 교회가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면 풀리게 된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런데 18장 시작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싸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항상 싸움은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싸워요. 싸움의 주제도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걸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리 와봐. 아서라. 그러면서 이 공동체의 행동 강령에 대해서 쭉 18장에서 나열을 하시다가 다시 한번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교회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고 또 너희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는 무엇이든 매고 풀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힘을 주어서 강조하신 구절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지느냐. 저는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요즘에 교회마다 이 breakthrough라고 돌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돌파하다. 돌파하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 돌파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이루어져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나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들이 탭 안에 쌓여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탭 안에 쌓여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을 찢어내고 그것을 뚫어내는 것이 돌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도구인 거예요.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찌르고 찢어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라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도구로 계속해서 나를 감싸고 있는 그 막을 쿡쿡쿡 찌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얇은 막의 내구성이 다 되면 우리는 그것을 찢어내고 돌파. 기도의 응답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저는 이 막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확신하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기도에는 반드시 불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특히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래서 그 불량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돌파를 허락하시고 응답을 주신다. 목회에서도 그런 관중들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인생 가운데에서 기도로 응답을 이뤄낸 그런 사건들 너무나 많겠죠. 일단 열쇠로 열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열쇠가 아닌 걸로 자꾸만 열어요. 아무거나 이렇게 자물통에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른 열쇠일 경우에 안해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열쇠 그거는 분명해요.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의 시작이 어디냐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누구인가는 아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거기에서부터 열쇠의 효력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열 수 있는 열쇠거든요. 모든 걸 열어가는 열쇠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응답받고 이것이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이제 기도의 시작이지만 저는 제가 목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분명히 경험한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든 아니면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든 둘 중에 하나는 꼭 저에게 일어나요. 내가 잘못 기도하면 가르쳐주세요. 이거 나도 모르게 나의 기도 제목이 변해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조금 풍넓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바른 열쇠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멘